안녕하세요. 저는 정인수입니다. 중국의 명시 디시 림비를 소개하겠습니다. 디시 림비 이지혜 작가는 중국 송나라 시대 시인이자 대부노인 소식입니다. 그는 보는 방향과 위치에 따라 그 보이는 바가 서로 다르다.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바라본 여산이 여산의 찬된 모습은 알 수 없다 라는 뜻으로 이실을 묘사하였습니다. 흑신촌, 핑샤제, 주다자자의 2023년 리, 허자환어, 생후, 앙컹, 이천 이십삼 년, 새해 봉 많이 받으세요.